어 눈깔 아팠 거기 눈이 아프지? 전판이요? 그냥 존나 못했어요 키드백 유탈 3개만 찍고 2에 피고 방음 찍고 스컬지만 찍으면 되잖아 탈 몇개 찍었어? 링 몇개 찍었지? 어 잘해 나쁘지 않게 빌드는 될까 하는데 그냥 선이 안되는 5시안 스컬스 밀렸다 스컬스 밀렸다 스컬스 밀렸다 와 유전 잘하잖아 아니 근데 심지어 내가 가스를 두개 깨면 커서가 더 이상 안나오는데 왜 안주고 유전을 갖다가 처음 커서가 안되고 존나잘살려 아버지가 랜덤 적응 상대 3랜덤이었구나 그건 오바고 에이 핵신이 왜 나옵니까 아 너무 많이 갔어 펫이 막는다 펫이 가줘요 펫이 지금 런하나 나가 막는다는거 상대가 종족이 저프테라는거야 그 요쪽에 맞고 있을거야 런 지금 2개 더 나가 3개 나가 4개 그 존슨이 형이 실드를 하면 되겠네 3개만 남으면 될거같아 딱 2개 들어가 아 나가도돼 2개 들어가게 돼 파일 납치 드론 이제 들어가 5개 하일 납치 어 형 펑크네 펑크네 펑크 펑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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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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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다 빼고 어 투적하잖아 아니야 포 포 예 포하고 바바치가 헛네요 바로 투성 막아 드론 다 동원해서 막아 바로 만해도 돼 형들 약간 어차피 펌프 맞게 할게 없다 그럼 공업 질드로 하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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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막 막 맞춰되요 뻥만 하나 더 박아야겠네 다음 투질은 다 바치로 찔러요 어차피 패스 갈거라 이제 링찍어 링 계속찍어 어 갈거야 이제 패스로 방금이 퍼즐탭니다 방금이 퍼즐탭니다 그니까 팔 대비 어차피 못해 아니 링만찍어 팔 대비가 안됐나니까 질 드라이 그냥 포즈 공업찍지말고 지금 코어집고 어떠가해? 잠시 후 부담이 없어집니다 면이 높게 됐을때 좌표를 보내십시오 막낭이 부족합니다 공격대역으로 곧불이 부족합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대기 중, 좌큐를 수신했습니다. 덴턱 이상 완료. 좌큐를 수신했습니다. 덴턱 이상 완료. 공격 대역으로. 덴턱 이상 완료. 링만 찍어, 드론 맥힐 때. 아까 링 찍으라고 해서 링만 찍어야 돼. 그냥 뒤로 가바시로 와. 드론 다 비벼야 돼. 덴턱 이상 완료. 좌큐를 수신했습니다. 덴턱 이상 완료. 좌큐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역으로. 가바시가 폭포 깨주신. 전투 준비 완료. 말씀하십시오, 사령법. 좌큐를 수신했습니다. 대기 중, 과절. 덴턱 이상 완료. 좌큐를 수신했습니다. 보호드립니다. 좌큐를 보내십시오. 좌큐를 보내십시오. 좌큐를 보내십시오. 보호드립니다. 백턱 이상 완료. 붙어볼까, 일손이. 망명 출격되기전. 마저. 그 파랑색도 그거. 말씀하십시오. 잠시 후. 6. 1-2. 0. 치 beacon. 1-2. 4-5. 골고루까지. 5-0. 6-0. 5-0. 5-0. 6-0. 5-0. 5-0. 6-0. 6-0. 퀄리프 잡을때나 후타 다 질러 찍어 아버지 해처리 땀다 그냥 일단 넥서스만 지킨다는 마인드로 아주 힐판네 힐판네 돈 모아봐요 어차피 헬퍼 가도 빡세거든요 텐타 계산 pobre 노파 통 Brian 헬판네 좌표를 보내십시오 데이터 계산 완료 데이터 계산 완료 공격 대형으로 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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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대형으로 과절 망령 출격 대형으로 좌표를 수심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공격 대형으로 조선을 통해 공격 대형으로 방금 공격 대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표 2. 이동중 ㄷㄷ 자카자카자. 말씀하십시오 사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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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밥 사려구요. 아까, 바꿔먹어야 했네 이거 몬스터 에너지? 근데 저분 수거 언니 아닌가 이분? 그러기엔 좀. 조심적구. 그래? 똑같은데. 몰라? 야 사칭. 송관님은 아일러브. 아일러브. 그니까 아일러브 스텔라. 아 톡톡 안녕하세요. 리키 린 님이 있잖아. 네.